장성택 처형과 측근들의 숙청 소환이 따르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 경계를 강화해서 탈북루트가 거의 막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A가 입수한 북한 출신 탈북중개업자의 육성 증언을 김남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 일대 압록강 지역, 두만강 국경지대 감시가 심해지면서 탈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탈북루트로 떠오른 곳입니다. 그러나 해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북한 출신 탈북중개업자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 이후 이 루트도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접경지역뿐 아니라 북한 내부의 감시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중국과 북한 양쪽 모두 경비가 강화되면서 탈북비용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장성택 측근 몇 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해 일대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신우주 쪽에서 작년 말에 장성택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탈북을 하다가 몇 명이 체포가 됐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국경 경비를 더욱 삼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탈북의 길은 고난의 행군이 돼버렸습니다. 채널N 뉴스 김남성입니다. 채널N 뉴스 김남성입니다.